이거 봐 웃기지? 일본 배야 일본 배 야마가다 산 배인데 싸네 의외로 세금 10%니까 128엔인데 138엔 1,380원 1,400원 정도 하겠다 하나에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일본 배야 울퉁불퉁 못생겨도 맛은 좋아 야마가다 산 나 시 이름이 나 시야 나 시 나 시야 나 시야 먹어 보고 사야 되니까 두 개만 포도가 어디로 갔나 나의 포도 바나나는 질리게 먹어서 싫고 가끔 갈증나면 기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스카라토 어우 되게 너무 싸졌는데 이상한데 429엔 이거 너무 싸니까 이상하지 3,000엔씩 하다가 여기 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1,490엔 15,000원짜리 역시 이게 맛있을 것 같지 이거보다 알이 좀 작네 알이 좀 커야지 맛있지 그때처럼 막 3,000엔짜리 알 큰 것처럼 그런 알은 없고 이게 알이 좀 큰가 싼 게 비즈떡이길래나 어쩔 래나 싼 것도 하나 사볼까 왠지 싸도 맛이 이거는 포도야 포도 믹스 포도 아이 그냥 마스카드 거봉이다 이건 거봉 아 그럼 마스카드 샀으니까 됐어 나는 배 두 개랑 그냥 배가 더 싸네 그냥 배는 580엔이야 아까 이거 하나에 이거는 천 천 얼마였잖아 이? 차라리 그럼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일본배 말고 일본배가 더 말 없어 차라리 이거 먹어야 되겠다 저렴하고 크고 맛도 좋고 일본배 빼고 키위드 저번에 냉장고에 찾아놓은 거 있는 거 같고 일본배 빼야지 가격이 3배나 비싸잖아 키도 작으면서 아 싼나 128엔이었네 아 비싸지 않았네 128엔이었고 이거는 580엔 그냥 요거 사자 그냥 두 개 다 사보자 비싼 줄 알았던 싼 거였네 128엔이었네 밑감 아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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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에 2, 4, 6, 8 10개 들었다 3,000원 이거는 4,000원 2, 4, 6, 8개 3,000원 3,000원 이걸로 하겠어 민지 이게 더 맛있을 거 같기도 하고 오렌지 이게 더 맛있을 거 같은데 뭘 보면 뭐가 좋아 보인다고 이거는 밑감이고 이거는 오렌지야 오렌지 미니 오렌지 미니 오렌지 미니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로 하겠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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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